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쌤입니다. 여러분, 영어회화 정말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외국인을 만났을 때 편안하게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기적을 맛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정말 영어회화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잠깐만 이 영상 집중해 주세요. 저 애니쌤이 3월 달부터 강남파고단어학원에서 미드로 배우는 진짜 영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애니쌤은 올해로 15년차 미드회화 강의만 전문적으로 해온 강사고요. 최근에는 휴식기를 가지면서 유튜브의 애니쌤 TV 채널 영어회화 전문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에너지 뿜뿜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강의했던 시절이 너무 그리워서 다시 오프라인 강좌를 열게 되었고요. 3월 달에 미디언 강의 개설을 앞두고 2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2시간 동안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날 참석하시게 되면요. 왜 영어회화를 꼭 미국 드라마 미드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드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귀가 뻥 뜰리고 말문이 트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정말 영어회화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회화를 정말 잘하고 싶지만 여기저기 강의 들어봐도 크게 발전이 없었던 분들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별 소득 없이 끝나셨던 분들 미디언으로 올해는 정말로 영어야 잘할 수 있도록 저 애니쌤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원데이 클래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파고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강남, 영어청취, 애니조 강사 원데이 클래스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데이 클래스 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I hope I can see you guys at the special class. Bye bye!